지금 시작하셔도 될까요? 네네 그럼 우리 지금 시작하셔도 될까요? 저희 최초의 회원 인상에 반신하고 지우 분심 우선 홍콩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 저는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홍콩을 오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신 미유 미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가 아직도 너무 많이 많이 왔고 그는 한국에서 너무 많은 팬분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한 뵈에매을 받았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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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왔습니다 그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어떤 곳이 왔죠 혹시 오랜만에 한국에 오고 오시는데 와서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거나 아니면 저기 가고 싶은 곳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일정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와서 이제 홍콩을 여행하거나 그런 계획이 지금 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팬분들을 만난 걸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빠른 CLA 홍콩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니까 그니까 지금 이 한국의 일정은 굉장히 짧은 그렇게 많은 팬분들을 만났는데 그니까 그를 만났다는 경우는 이곳에서 그니까 이 한국의 일정은 굉장히 만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니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이상할게요 그니까 다음 질문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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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는 많은 팬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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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랜만에 한국 팬분들을 보시는데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뮤뮤러 하고 싶어서 행사를 오게 되는데요 다음에는 페퍼들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미유 미유는 특히 굉장히 귀여우면서 여성스러운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오면서 부터 미유 미유 옷을 입고 왔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퍼모스토어 구경하면서 조금 더 미유 미유 옷들을 보면서 통색할 예정입니다. 저는 캐주얼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러면서도 조금 차려입은 느낌이 나는 의상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오늘 미유 미유 스타일링하면서 느낀 건데 미유 미유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면서 편안하면서도 굉장히 차려입은 느낌도 같이 합계 나는 예쁜 옷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퍼모스토어 되게 기분 좋겠습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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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못工作的时候放假日子喜歡穿一些舒适的 舒适得來又不會看得太過隨便的衣服 她觉得今次自己有看過今次 미유 미유 collection 她도觉得非常之適合她的風格 所以她平时都會很喜歡穿的 그리고下一題问题 就是想問一下 她刚刚在她的電視劇 미유 Daymond 穿的衣服都很漂亮 也都很多人去討論 她自己最喜歡什麼 look 以及她的fashion的靈感 是在哪裡來的呢? 說得要很像的 politically喜歡穿的 或是誰喜歡穿的 或是誰喜歡穿的 然後平時喜歡穿的 如何穿的 在我的電視劇 像是飆穿的 跟oyu很多人 是非常多人的 穿的 所以 穿的穿去穿的 我穿的穿的風格很違和 我是穿的穿的 穿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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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穿劃 그 시간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평상시에서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바다를 보고 나무나 하늘을 보면서 스테이크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옷이 굉장히 고갖에 췄같이 근데 그는 그는 평소에 의신 분석이 많이 달라 그래서 그는 계속 하시를 가지고 그는 계속 배우기 동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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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태풍의 옷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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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귀엽의 옷에 그는 그의 워배끼끼리에 마지막 질문으로 2024년 계획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팬분들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팬분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